뉴스룸이 끝난 뒤에 디지털 유튜브로 이어가는 뉴스룸 D, 뉴스룸 D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100% 당원 투표로 뽑기로 결정을 했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배 신혜원 기자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소장님은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맨날 욕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욕먹고 있고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욕먹고 있고 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장XX 장XX 그냥 뭐 하여튼 욕만 얻어먹고 있어요. 그냥 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XX로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성철 소장님은 많은 분들이 다 알지만 보수에 비판적인 물론 진보에도 비판적이지만 보수에 비판적인 보수 패널이시고 진짜 정말 보수 우파 패널 장성철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박원석 의원님이 또 진보에도 비판적이고 보수에도 비판적인 진보 패널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그 형은 정의당 비판을 못해요. 그래서 가짜 진보 패널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박원석 의원님도 11시 넘으면 많이 해요. 다른 자리에서 하죠. 11시 넘으면 엄청합니다. 혹시 보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박원석 의원님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퇴근할까요? 아니 신혜원 기자 간만에. 또 신혜원 기자가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 당시 무슨 당이 새누리당 당대표 부실장할 때 2014년 15년에 맞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막내 기자로 국회 출입할 때 뭣도 모르고 다닐 때 많이 이제 당 돌아가는 게 이런 거다 고견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새록새록 당시 김무성 대표의 부실장으로 당의 모든 정보를 다지고 있었던 알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당의 정보를 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정보를 생산을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정보가 되고 결정이 되고 제가 오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부실장 역할을 했었죠. 죄송합니다. 이제는 거만해서 돌아와서 WX로 항상 바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장성철 소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이 비대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자라고 결정을 했죠. 네.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비대위 굉장히 바쁘게 막 굴러갔는데 바로 기자회견을 할 거니까 기자들 좀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회의 끝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바로 발표했거든요. 만장일치로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정당 민주주의에 맞는 결정했다. 이제는 당신 100%로 당대표 뽑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고요. 만장일치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초성간담회, 재성간담회 할 때 좀 다른 말이 안 나왔던 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만장일치로 의견 수렴을 했고 보통 그럴 때 다른 말을 했는데 그걸 위에서 살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만장일치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름아름 쓴소리들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최재형 의원도 그렇고 나왔는데 어쨌든 만장일치로 의견 수렴했고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18년 만에 2004년이에요. 제가 칠판을 가지고 왔는데요. 원래는 당신 100%로 당대표를 뽑다가 2004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심도 넣자. 이렇게 해서 변환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바뀐 거고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쓸 텐데 사실 역사적인 배경은 장 소장님이나 박성태 앵커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신우현 기자가 교직을 이수했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쓰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당신 100%로 뽑다가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탄핵 역풍을 맞고 한나라당이 좀 쇄신을 하겠다. 중도 민심도 좀 끌어와 보자.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외연 확장하자. 라고 하면서 당신 50. 굉장히 파격적인 숫자입니다. 민심 50으로 해서 비율을 바꿨었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선하고 나서 다시 조금 당심을 좀 늘려가지고 70하고 민심 30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 이어오다가 드디어 오늘 굉장히 이렇게 보니까 역사적인 결정이네요. 당심 100% 민심은 0%인데 어쨌든 당심 100%로 지우개로 네. 상으로 아프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퇴행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인 자살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국민의힘은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당대표니까 당신 100%로 뽑겠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전당대회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전당대회 이번에 흥행이 됐어? 국민적인 관심이 있어? 없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 여론조사 이런 것도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원들에게만 지지받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외연이 축소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점점점점 당심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지금까지 이전 정당들이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러한 명분을 갖고 당의 여러 가지 지도부도 뽑고 당의 여러 가지 정책도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오로지 당원들에게만 관심 갖고 당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당원이 꽤 늘었죠. 79만 현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전당대회 때쯤 되면 100만 정도가 될 것 같다. 이제 클로저예요. 클로저. 아 그래요? 왜냐하면 3월 12일 날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면 3개월 전에 책임당원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럼 약 80만 정도로 할 감성이 높군요. 그런데 당원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냥 유승민 전 대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뽑힐 가능성을 0%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대표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도 준비를 했는데 좀 일찍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저기 사에이디님 이거 좀 돌려주세요. 저희가 늘 아날로그 방식을 추앙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저 색깔도 맞춰왔습니다. 칠판에. 칠판에. 오늘 출연할 줄 알고 색깔을 딱 맞춰왔다. 칠판티. 그 유명한 칠판티로. 알겠습니다. 근데 저 윤상현 의원은 너무 옛날 사진 같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최근에 이발을 새로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아닌데 최근에 헤어스타일 좀 바꾸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미지 쇄신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저도 좀 이번에 아르헨티나 선수들 머리 모양 좀 이런데 아 이게 아르헨티나 풍 스타일 제 사견인데 아하튼 새로 하신 따끈따끈한 신상 사진입니다. 이에 앞서서 신혜원 기자가 이 차이를 좀 설명을 해주죠. 당신과 민심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뭐 이후 두 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그래픽도 준비를 했잖아요. 신혜원 기자가 그래픽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픽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MBS가 조사한 12월 3주차 2주차요? 3주차요? 조사 결과인데 전체입니다. 흔히 말하는 민심이 담긴 전체 여론조사 결과인데 유승민 전 대표가 27%로 굉장히 높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꽤 압도적인 1위를 사실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다 포함된 전체 민심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뒤로 바꿔주시죠. 국민의힘 지지층 흔히 말하는 당심입니다. 일단 그래프 모양도 바뀌었고 주자들의 순서도 바뀌어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는 전체에서 27%였는데 당심으로 가면 반토막 이하가 납니다. 10%가 나고 그리고 1위로 안철수 의원, 2위가 나경원, 유승민, 김계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전 거랑 뒤에 걸 비교해서 보면 좀 좋은데 어쨌든 이게 당심으로 갈 때는 누가 1등이고 민심으로 갈 때는 누가 1등이냐 이 문제도 있고 지금 이번에 당심 100%인데다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제 결선 투표로 가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50%를 안 넘으면 또 결선 투표로 가는 거죠. 네. 50%가 안 되면 1, 2위끼리 결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심으로 보든 민심으로 보든 압도적인 1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흔히 말하는 비윤계 후보 중에 한 명이 1등을 하더라도 그중에서 2위랑 결선을 붙였을 때 친윤계 후보들은 한쪽을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장 소장님 언급하셨던 그런 특정인을 좀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승민 전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되는 거는 죽어도 못 보겠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네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원 100% 투표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 득표율이 42%나 나머지 이제 친윤계가 단일화가 안 돼서 쭉 있다. 그러면 결선 투표제하고 억지로 단일화를 시켜서 50%를 넘게 만드는 안전장치까지 결선 투표제가 담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솔직히 결선 투표제는요. 처음에는 저는 도입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번 주에는 결선 투표제까지 우리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미리미리 친윤 후보들은 정리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주말을 거치면서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전격적으로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윤승민 당대표를 만들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긴 한데 윤승민 전 대표 아니면 친윤 중에는 다 상관없다인 건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친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심을 결집시켜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등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1타 강사로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1타 강사신가요? 국민의힘 당대표 1타 강사 장성철입니다. 제가 조금 빠져서 윤심과 지금 이 사람들은 병에 걸려있어요. 병에. 무슨 병에 걸려있냐? 나의 요병.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다 나의 요라고. 다 자기. 그래서 병에 걸려있다. 처음에는 난가병에 걸려있었어요. 난가병. 이게 김성애 소장이 얘기하다는 거였는데 난가? 가능성이 이거는 좀 결여된 거잖아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잖아요. 난가? 이랬는데 이제는 나의 요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 죄송합니다. 뭘로 해야죠?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 일단은 서류 전형에 통과한 사람이 있냐. 서류 전형. 그렇죠. 당대표 출마 서류 전형 두 번째는 면접까지 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낙하산. 낙하산. 이렇게 후보를 세 부류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장 첫 번째 면접까지 본 서류 전형은 그냥 프리패스. 그런 다음에 면접까지 본 제일 첫 번째가 권성동 원 물론 윤회관들 네 명 같이 봤지만 그 부부동반으로 봤잖아요. 아주 면접 점수가 아주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없고요. 윤회관 4인방 부부동반 모임에 일단은 그러면 서류 전형에 통과한 사람은 또 누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나경원 윤상현 정진석 이 분들은 서류도 통과 못했다. 특히 저는 계속 주장하는 그냥 막 방송해도 되는 거죠? 얘기해도 되는 거죠? 욕만 안 하면 돼요. 욕만 안 하면 돼요. 윤상현 의원은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은 지난번 두 번 2016년 2020년 공천 때 무소속으로 출만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내 공천은 내가 챙기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도부에 들어가겠다. 당대표 가능성 없으면 안 출마 안 하고 최고위원에서 내 공천 내가 챙기겠다. 일단 그런 많잖아요. 사실 당대표 전당대회 때 다 나왔다가 최고위원으로 이제 진로 변경을 하는 몸값 높이기 위한 지금 퍼포먼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김기현 의원도 면접에 통과 면접까지 갔다. 관절을 가면 면접에 통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이 점수가 누가 높은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데 대략 3주 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설이에요. 제 주장이 아니라 일설에 의하면 성동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고무가 돼가지고 나도 당대표에 출마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기현 의원은 결국에는 나밖에 없다. 나야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희룡 의원은 낙하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갑작스럽고. 낙하산은 갑자기 지금은 이제 후보가 아닌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내년 3월 12일 날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 전에 설 전에 일단은 개각이 있고 개각 얘기 나오죠. 그 개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만두고 1월 말에 아마 전당대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3월 12일 이게 전당대회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질문이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인도 제가 인터뷰를 당한 게 있어서 본인도 봤어요.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제가 그 전에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 좀 많이 격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플러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그렇죠? 우리 아날로그 JTBC 아주 좋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모든 룰이 지금 유승민은 절대로 안 된다 유승민만큼은 안 돼 라고 지금 전대룰이 지금 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신영 기자님 혹시 취재 되셨나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뵀는데요. 주말 하신대요? 일단 고심 중이라고 하셨는데 룰을 바꾸든 안 바꾸든 변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 여의도 정치인들의 언어는 외계어예요. 그래서 번역기에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고민 중이야는 나 할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것이다 라고 저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분들이 모두 다 출마하는 상황 그래서 윤심이 어디에 있다. 누가 제일 이뻐하느냐. 그거를 통해서 1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2등을 만들어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승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통해서 결국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이제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할 때도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어떻게 보면 정치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혜 의원이 붙었는데 졌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은 중량감에 비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요. 진짜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의원들이 당의 변장들이 그냥 결사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때 50%가 넘어졌죠. 하여튼 지금 80만이잖아요. 80만 명 책임당원이. 이거 그냥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조정 못해요. 변수는 있다. 제가 하나 여쭤보면 지금 서류 전형 면접 낙하산을 얘기하셨는데 거리로 따지면 윤신무가 제일 멀리 있는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일 것 같고 제일 멀리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멀리. 직관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라고 보세요? 윤신무가. 현재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김기현 의원과 단독으로 만찬 회동을 했는데 그 뒷 얘기가 안 나와요. 김기현 의원 괜찮네. 믿을 만하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김기현 의원 만났다. 끝이에요. 그런데 측근인 친윤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장재원 의원이 또 김기현 의원을 밀고 있잖아요. 장재원 의원이 상당히 이제 중간에 변수가 될 텐데 이분이 도와준다, 밀어준다라고 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에 대한 그냥 저의 판단이에요. 비호검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도와준다고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성철 소장님이 장재원 의원과는 성은 같지만 이전에 좀 이제 서라도 좀 있고 두 분이서 그런 것들은 시청자들이 또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 제가 또 따로 뭐 이분이 저한테 같지 않다라고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는 논회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윤심의 메신저 역할을 자처하기도 하고 자처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장 의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봐서 장 의원이 밀어주는 후보로 표가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재원 의원한테만 본인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가서 꼭 당선시켜 이런 미션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박성민 의원 있잖아요. 이분하고는 거의 매일 통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을 좀 취재해보고 이분의 행보나 말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코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코스. 다코스요? 다코스. 후보 다코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없어. 지금 JTBC가 준비를 좀 부정확하게 한 거야. 혹시 한 권? 한? 강신옥 변호사. 강신옥. 이분이 콜라보를 하고 있잖아요. 정광훈 복사. 정광훈의 여사의 팬클럽 회장. 정광훈 목사와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 플레이가 어떻게 나올지. 일설에 의하면 정광훈 목사가 10만 양명설. 그래가지고 당원 10만 명을 집어넣었다. 그 사람들은 참여율이 거의 100%일 거다. 80만 명 중에 투표율 50%로 보고 40만 명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강신옥 변호사를 뽑으면 와,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지금 일설이죠. 일설. 일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다. 정치판을 어떻게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제일 가까워요. 이런 손들기 경쟁이다.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희화화됐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보수를 사랑하는 보수 패널 장성철 소장님이 안타깝다. 저는 보수 패널이 아니고요. 보수 패널을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보수 쪽에서는 저를 보수 패널이라고 생각 안 해줘요. 보수에 비판적이시니까. 보수 패널 호소인. 이렇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좀 잘 되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럼요.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룰을 개정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예전에 경기도지사 산거 때 유승민 캠프에 가서 나는 빗자루로도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다는 것도 역시 시청자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아둘 만한 청소하게 되겠죠. 배경을 또 알아야 저희가 보니까요. 하여튼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어떻게 확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후보들이 진짜 사전에 컷오프가 누가 될 것인지 친윤 후보가 단일화가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다 지켜보시죠. 근데 참고로 이 두 사람 사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엄청 안 좋고. 구체적으로 디테일로 얘기해 주신다면? 권성동 의원하고 김기현 의원이 작년에 원내대표 붙었잖아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정말 의외의 패배를 아주 당했잖아요. 표도 제일 안 나오고 되게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마 고소고발할지도 몰라. 일단 근데 저 궁금한 게 원래 이분 인수위원장 같이 가치가 아니라 인수위원장 하시면서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유성렬 당시 후보가 손을 잡으면서 했잖아요. 그때도 나중에 당대표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배치 달아줬잖아. 인수위원장 시켜줬잖아. 뭘 더 욕심을 부려. 총리도 하라고 했고. 인수위원장 했으면 됐다라는 게 지금 윤심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론조사상은 나경원 의원이 좀 전 의원이 높은 편인데 당심에서는 윤심에서는 별로인가요? 지금 그것까지는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아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윤심으로부터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은 혹시 정치인인가요? 정치인 1호 정치인일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일단 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있잖아요. 칠판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시나가지고 물걸레구나 이거. 원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가 됐을 때 당원 수가 제가 알기로 28만? 28만인가요? 24만? 네. 28만 정도 됐었거든요. 28만. 28만이었는데 여기 이준석 대표가 했을 때요. 이준석도 하나 있으니까 붙여놓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 징계 바꿔면서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당원도 많이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약 80만 아마 78만 79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한 50만 정도가 정확히 52만 정도가 늘었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당원 100%로 한다고 해서 꼭 친윤이 유리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저는 내가 30%라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래서 83, 24 24만 명 정도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비주류 그룹 당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저렇게 되어 있고 유승민 대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여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30% 정도만 일단은 지지를 해줘도 유승민 대표는 컷오프는 통과를 하고 결선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80만 명 당원 누가 조정을 못합니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도권 비율도 늘고 2030 비율도 늘고 그래서 이제 비윤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대선하면서 쭉 늘어났던 숫자니까 결국은 윤심에 쏠릴 수도 있고 해석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준석 대표 체제가 끝날 때쯤에서 70만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10만 명이 늘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목사 쪽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당원 가입을 한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유승민 전 의원에게는 불리한 게임이다. 일단 유승민 대표가 지금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야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룰을 바꿔서 그럼 불리하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신혜원 기자 장성주 소장님한테 궁금하거나 특별히 그거 물어볼게요. 지금 100% 당원 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준비된 게 있는데 들어야 돼서 물어보신 거죠. 그런가요? 준비가 준비가 제가 사실 원래 방송을 원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서 네. 오늘 안철수 전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 의원이 오늘 전당 내 룰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속된 표현으로 이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비윤도 아니고 친륜도 아니고 약간 범친륜? 이라고 하는데 일단 나는 누가 나와도 이길 자신은 있다. 그런데 이게 골목대장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이 룰 개정은 좀 잘못됐다. 잘못됐다.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비판적이다. 이렇게 보면 나머지는 다 100% 당원 룰에 찬성하는 편이고 윤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 의원들이 비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도 민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크호스가 있습니다. 누구야? 그분이 저한테 직접 몇 번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나는 당대표 나가야 될 것 같다. 여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누구예요? 그분이 인지도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김근식 교수라고. 나가라고 하세요? 반응이 좀 그렇긴 한데 김근식 교수님이 이제 본인 얘기를 저희가 나중에 또 모셔서 듣겠지만 그거 말고는 방송을 친수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 말고는 내가 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어서 전합니다. 그건 좀 허황된 망상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정말 정말 극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당대표 감 아니야. 아유 싫어. 정말 믿을 사람 없어. 그랬을 경우에 긴급 처방으로 투입되는 거지 일단은 상식적인 면에서는 좀 답안지에서 제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더 큰 곱을 만약에 꾸고 있으면 지금 당대표 나오는 게 자기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또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자신감이 차 있어가지고요. 내가 당대표 되면 내가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문법으로 방정식으로 정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다 정리돼. 좋은 분들의 계신 곳은 항상 승부욕도 강하고 늘 이긴다는 자신감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없이 살아서 늘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사는데 그런 패배의식 갖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도 별로 안 웃고 어쨌든 늘 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전당대회에서 비중을 얼마나 할 거냐 두고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시 국민의인분들이 민주당이 민주당이 일부 극단적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건 퀄리당원 비중을 너무 높였기 때문이다. 중도 여론을 못 듣는다. 그 희생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책임당원 100%로 지금 더 가고 있습니다. 한 3, 4년 뒤에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총선 전에 이러한 잘못된 행위들 명분 없는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총선 전에 분명히 또 다시 룰 개정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민주당은 좋아할 것도 같아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대룰 하면 또 무릎 꿇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럴 수도 있고 다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제 느낌으로도 강성으로 가면 결국 큰 밭에서는 진다. 이런 느낌인데 끊임없이 중도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들이 많이 와세요. 제가 영화상품권 두 장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욕하는 거는 소개해 주지 마세요. 진짜 충격받아요. 썬넨드님 장 소장님이 바로 진정 보수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찾기가 좀 쉽지 않네요. 실패했네요. 아 여기 있네요. 건빵님 더블엑스 소장님 유머가 박앤커님 유머를 능가하시네요. 오늘 배꼽 챙겨가며 뉴스룸 D 시청해야겠네요. 주제는 유쾌하지 않지만 이라고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썰전에서 뚱한 표정에 투덜거리듯 말씀하셨는데 캐릭터가 바뀌신 건가요? 저 원래 웃긴 사람이에요. 네. 웃긴 분이죠. 원래 웃긴 사람입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그거 제가 알려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주신 여기 저 칭찬한 분한테 하나 드리세요. 장 소장님이 바로 진정 부수라고 한 썸넨느님 드리고요. 뭐 하나 드리세요. 주인태님 오 망조가 들었대 발언 세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토토 기자님이 안경을 끼시네요. 라고 멸치탈출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혹시 멸치탈출님 아시거나 전혀 모르는 분인데 시력이 좀 안 좋은데 오늘 유튜브 하는 김에 좀 그냥 썼습니다. 장 소장님이랑 이미지도 좀 맞춰보고 저도 이 안경으로 이미지를 맞추려고 알겠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꼈습니다. 김사부님 민주당에서는 아마 나경원 대기를 원할 걸 전에 폭망한 기억이 있어서 라고 의견도 주셨습니다. 민주당은 뭐 적 있는 분들 다 되더라도 이승민 대표 빼고는 다 좋아할 것 같아요.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신혜원 기자가 한 번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냥 보질 못했는데 보여주시죠. 저만 봤네요. 신혜원 기자가 칭찬한 분한테 드려요. 다른 얘기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한 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제 욕도 써 있어요? 아니야. 신기자 칭찬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맞드니까 빨리 정해주십시오. 뭐 맞든다니까요? 네. 아무나 맨 윗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윗분. 아라가야 넘버원님. 아라야 넘버원님. 이분은 당원이신가 봐요. 당원비 꼬박 낸 지가 10개월인데 이번에는 찍어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게 함정이다. 당원비를 내고 있는데 당원비가 가는 거죠. 어딘가로. 당원비는 안 되지만 저희가 보조한 의미에서 영화 상품 두 장을 좋습니다. 아까 아이디가 아라가야 넘버원. 아라가야 넘버원님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썬랜드님 와 아라가야 넘버원 두 님이 받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드려요. 아 예. 저희 계열사의 영화 그게 있으니까 제가 한 장 그건 또 보내드리도록 따라하겠습니다. 한 장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 장성철 조상 그리고 신혜원 기자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